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가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현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최초의 명품 홈데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주식회사 아트와트의 심서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홈데코 분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식해 인정받는 이러한 특이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랜만이죠? 신대표님? 시청자분을 위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트와트의 대표 신서연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는 아트와트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이쪽 분야의 명품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대다수의 시청자분이 아트와트가 무슨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신대표님 아트와트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트와트는 199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세계 유명 작가들의 은장식 작품을 국내에 소개한 장식 예술 기업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주거 환경과 트렌드에 맞춰서 명작의 작품 컬렉션과 그리고 또 명품 클래식 가구들을 국내에 선보이는 토탈 홈 데코레이션 기업입니다 백화점에 관련되어 있는 평판은 저희가 홈 데코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100대 브랜드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롯데 백화점에서는 최우수 브랜드상을 수상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홈 데코 분야의 후보 분야 이런 소비자 분야는 굉장히 굉장히 치열한 것을 생각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리고 뭐 이런 홈 데코 같은 경우는 다른 뭐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보는 것보다도 백화점에서 주는 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트와트를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자세하게 좀 이렇게 듣기 좋게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알려면 어떤 제품 이런 제품이 주력사의 제품을 이렇게 인식하면 아 그 기업이 뭐 하는가 이렇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와트가 이렇게 이 분야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라든가 또 주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함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계기는요 저희 아트와트의 창업주께서 대기업 전무로 이제 근무하셨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뉴질랜드로 요양을 이제 떠나게 되셨는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일요일마다 썬데이 마켓이 이제 열렸습니다 매주 썬데이 마켓을 다니시면서 오래된 램프나 은장식품을 모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일상 속에서 예술 작품이 어떤 가치를 주는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식 예술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셨고 또 장식 예술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로 건너가셔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아트와트의 지나온 행로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시청자분이 그 회사를 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나오는 제품들 이런 걸 좀 아시면 아 그 기업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트와트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업계에 화질을 많이 불렀게 했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제품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트와트는 전 세계 46개 회사와 또 작가들과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회사로는 이태리의 리니아 아리젠트랑 미다라는 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리니아 아리젠트는 은 장식품과 은으로 만든 시계를 선보이고 있고요 미다는 특히나 큰 부조 액자가 굉장히 유명한 대표 상품입니다 또 주셋비 알마니 디자이너를 선두로 한 플로렌스의 작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를 보시는 시청자분이시라면 드라마 안에서 약간 재벌이나 부잣집 배경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서 저희 아트와트의 장식품이라든지 벽에 걸려있는 아트와트의 은 부조 액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아트와트에서 제공한 거군요 네 거의 저희 아트와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아트와트에 대해서는 은 이렇게 관련된 이런 제품들 아주 화려한 제품들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은 제품 사회적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은 제품보다는 요새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오카 하더라고요 이 오카 여기 이제 우리 이렇게 저런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오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넘어온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잠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진행을 해오면서 저희 자체 브랜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해오면서 저희의 디자인력이라든지 글로벌한 감각 같은 거는 다 증명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내 브랜드를 개발을 하면서 그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선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어낸 게 아토제이드 브랜드입니다 아토제이드? 네 아토제이드가 처음 출발에서부터 아주 선풍적인 길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힐링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이 옥이라는 개념이 또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옥해주는 이미지 아주 좋은 상태고 또 지금의 트렌드에서 힐링이라는 개념 이런 것을 맞춰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보면 낭비적 요소를 많이 줄여서 이 꽃다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옥으로 만들다 보니까 선분증적 인기가 이렇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청자분이 옥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같은 거 이런 걸 좀 잠시 신대편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왕들이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할 만큼 행운과 건강을 불러일으켜준다는 믿음이 있는 보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사실 옥에 대해서 뒤늦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접목하니까 홈데코라는 명품이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토아토 치면 이게 나오더라고요 천연옥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천연옥화가 뭔지 좀 이렇게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아토아트가 개발한 천연옥화 옥플라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옥플라워는 단순히 인테리어에만 효과가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옥은 문원이나 또 부던으로도 저희가 많이 들어왔지만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2016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을 때 산자부 산하 기관인 KCL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91.4%의 원적외선 방사율을 입증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91.4%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90% 이상 제 기억으로는 80% 이상도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데요 이게 아마 이 옥플라워의 이게 KCL 의뢰에서 91.4%면 아주 최고 높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게 그 자체가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파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암모니아 이렇게 방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실 거랍니다 그때 인증됐던 사건 암모니아도 67.3% 그리고 세집 증후군의 원인인 코르말데이드도 40%의 탈취 효과가 검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게 옥플라워가 사실 시청자분께서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하는 그 뭐 원적외선 방사율이든가 여기서 원전 문제 관련된 이런 문제라든가 암모니아 문제라든가 이건 뭐 가정에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포르말데이드도 우리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안 좋다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네, 암도 유발하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굉장히 방지 효과가 큰데요 이렇게 오기 저는 새삼스럽게 지금 신대표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걸 계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올해 라돈 사태가 이제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돈이라는 게 이제 실생활에 다 접할 수밖에 없는 물질이긴 하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특히나 라돈의 수치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빨리 올라간 대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작은 박스 안에서 라돈의 수치를 측정을 했었을 때 리터당 0.3 피코큐리가 나왔었거든요 그 작은 상자 안에 아토제이드 옥플라워를 넣고 20분을 기다렸다가 수치를 재어보니 놀랍게도 라돈 수치가 0.00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 정확하게 라돈이 모두 다 없어지는 거를 저희 자체적인 실험으로 요즘 시청자분들이 고민한 사항이 모 침대 회사의 라돈 사건 때문에 그 침대가 보통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체할 수도 없고 비용 생각하니 그러면 그 라돈에 대해서 거의 이렇게 방지효과 내지는 있는 부분에 대한 완전히 해석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일단 시청자분이 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옥플라워 이거 천연옥가 사가지고 침대에 어디다 놓으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부터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 많이 두면 많이 두실수록 사실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몸이랑 가까이 두시는 게 특히나 머리만 옆에다가 두시는 게 굉장히 좋은 기운을 머리를 통해서 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홈데코니까 소비자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셨습니까? 소비자 반응 좀 지금까지 나타난 소비자 반응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개발하는 데 시간을 쏟았거든요 5년 넘게 준비 기간을 거쳤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상품에 대해서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또 애정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받아보신 분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옥으로 만든 꽃 자체를 옥플라워를 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다 신비롭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체들에서 축하 선물로 저희 옥플라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올해는 삼성전기와 삼성생명에서 신입 직원들의 부모님께 저희 옥플라워의 꽃다발을 선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SNS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는 와 이런 옥으로 만든 꽃 처음 본다 평생 간직해야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많이 올려주시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받고요 특히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은행 및 다른 금융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옥이 부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받으신 고객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꼭 연락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고객사 쪽에서 더 아토제이드의 옥플라워를 더더욱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천연옥화 이것이 워낙 각각을 받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또 야심작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야심작 준비할 때 신대표님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관계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플라워 시리즈의 뒤를 잇는 야심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급 시장을 겨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토아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태리의 유명 최고급 은장식 작품들을 많이 선을 보이면서 그 작품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고급스러운 또 작품들을 많이 또 원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도 또 멋있는 작품들을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송나라 때부터 궁궐 장식에 많이 사용이 되었던 그 옥 제품을 지금 현재 그것을 재현하시는 중국 최고의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증하고 재현해내서 그분과 콜라보레이션으로 국내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트로피입니다 트로피요? 네, 트로피는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뭐 사무실 같은 데 방문하다 보면은 거의 뭐 무슨 상 무슨 상 이름만 다르지 트로피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네, 나중에 이사할 때 전부 처분하게 되고 아무런 가치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받으실 때 더 기분도 좋고 또 장식적인 효과도 함께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건강적인 그런 요소까지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토제이드에서 옥플라워 트로피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트렌드에 맞는 모던한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서 벌써 HSA드 광고 대상에서도 사용이 돼서 네, 선풍적인 반응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학술대회 같은 데에서도 저희 트로피 의학성 같은 건 많이 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의학성이니까 건강 생각하니까 아주 딱 맞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외국 대사들에게도 트로피가 많이 나갔습니다 트로피 말고도 이제 앞면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붙일 수 있게 또 특별 제작을 했거든요,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이제 사진을 붙여가지고 부모님께 감사 받는 사람들이 사진을 갖다 넣는다는 얘기죠? 네, 네, 네 그래서 부모님께 혹은 스승님께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하는 결혼 신랑 신부에게 또 새로 태어난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런 의미로 많이 또 축하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골프 치는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 저는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인데 홀인헌인가요? 네, 네 홀인헌은 주변 사람들한테 뭐 상패도 주고 선물도 준다면요 가장 행운을 몰고 오는 홀인헌 관련된 상도 아터제에 대해서 만든 상패가 유명하다라 있는데 그거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골프장에서도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골프 모임에서도 어떻게 알고서는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골프 대회에서 뭐 싱글이라든지 아니면 또 나아가서 말씀하신 홀인헌까지도 저희 아토제이드의 오플라워 트로피가 많이 지금 애용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아토제이드, 아토 이렇게 아토아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졸업시도 있다 보니까 꽃다발이 또 이게 아토제이드가 만든 제품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꽃다발이 어떻게 만드는지 오구를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제이드에서 플로리스트 분들도 상당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꽃 선물 중에서도 꽃다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대도 좀 다양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꽃집에 가시면 작게 하셔가지고 적은 돈으로 이제 꽃다발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꽃을 많이 해서 좀 높은 비용의 꽃다발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도 이제 그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아토제이드 오플라워를 이제 송이 송이로도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아,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네, 그래서 한 송이부터 여러 송이까지 이제 꽃다발로 이제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전문 플로리스트들이 아름답게 이제 포장까지 같이 해가지고 꽃다발을 준비를 해드리고요 받으시는 분들은 역시나 또 이런 느낌의 꽃다발은 처음 받아보시고 또 영원히 간직도 할 수 있으니까는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아토제이드가 만드는 각종 이 옷과 관련된 그것이 트로피든 아니면 꽃다발이든 그리고 이렇게 화분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든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건 궁금한 건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여쭤볼 사람들이 많거든요 궁금해오시는 분들 그래서 다 제품마다 좀 다르게 쓴다는 일반 보편적 수단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생화로 꽃다발 하나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옥으로 옥프로로 꽃다발 하나 받는 것과 어떤 그 이렇게 가격차가 있는지 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무래도 저희의 목표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꽃 선물하는 그 시장을 타겟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도 이제 실제 꽃과 비슷한 가격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옥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고 가격대가 사실 높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더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옥 시장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또 제휴를 맺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토와트는요 또 하나의 제품뿐만 아니라 아토와트가 갖고 있는 각종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예술적 감각 이런 것을 장착시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데요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토와트가 많이 갖고 있는 강점 같은 거 이런 거 좀 신대표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이렇게 명품 브랜드로 장식업계에서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아토와트 한 군데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아토와트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보는 뛰어난 안목이 있고요 또 그 안목과 그 작품의 퀄리티에 대한 고객들의 무한한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객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0년 동안 사실 그 홈데코라는 분야는 라이프사이클이 상당히 빠르고 또 소비자의 고객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20년 동안 지켜오는 데에는 그 자체가 또 보면 명품 회사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그 전임 이렇게 장혜승 회장님뿐만 아니라 또 신대표님이 이렇게 아토와트를 이끌 때 어떤 경영철학 같은 거 이런 것도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강조하시는 경영철학 같은 거 이런 거 좀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업주께서는 철학이 있으신데 모든 작품에는 행복, 사랑, 희망, 성공, 풍요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작품들을 이제 집에 놓으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의 저희의 바람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토제이드의 옥플라워를 이제 준비하시는 저희 플로리스트들도 그냥 포장을 하거나 그냥 준비를 하질 않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딱 포장된 그 이미지에서부터 와 하고 탄성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데서 네 모든지 이렇게 딱 접어보면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런 면이 상당히 내가 대접을 받는다 네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 내가 지금 취업이든 졸업이든 아니면 승진이든 그 자체가 그걸 받음으로써 굉장히 확증, 인증받게 되는 그런 것을 딱 포장서부터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런 면이거든요 그래서 아트와트가 그것이 경영 철학이고 그것이 아트와트가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트와트 또 아트제이드가 이런 제품 자체가 사실 그 자체가 혁신이거든요 혁신성장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트 제이드 오플라워처럼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어떻게 그것을 발전을 시킬까 하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무수한 계획과 노력을 해서 또 새롭게 탄생을 시키는 것이 혁신성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창업주가 예전에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썬데이 마켓을 다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썬데이 마켓에 있는 소품들을 보면서 그 소품들이 일상에서 주는 그런 풍요로움과 또 예술적인 가치를 함께 느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예술적인 느낌을 주거 환경에 접목을 시켜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쪽에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아트와트가 생기게 됐는데 이것도 혁신성장 그렇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혁신성장과 딱 맞는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홈데코 분야를 운영하신 신대표 입장에서 혁신성장을 일상 속에 파고드는 개념에서 혁신성장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청자분이 워낙 이쪽 분야에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인터뷰 기간을 이렇게 우리가 30분 가까이 허는데요 짧게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의 거쳐갈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신대표님이 이렇게 개인적 계획이나 아니면 아토아트 내지는 아토제이드가 갖고 있는 이렇게 미래의 회사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간단히 말씀하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계획 및 목표가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코리아 얘기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대중문화 사업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많아지고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구매해 가는 것들이 대부분은 이제 대중문화 관련된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K-뷰티 화장품 제품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옷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이 주는 신비함 그리고 매력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강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 아토아트는 20년 동안 이제 세계 작가들과 계속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글로벌한 디자인 감각이 또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딱 보고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매력을 느껴서 손쉽게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캐리하기 쉽도록 그렇게 조금 더 가볍고 가벼우면서도 가격적인 부담이 없는 그런 제품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한국을 대표해서 외국으로도 또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더 대중화를 시켜서 아까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행운과 건강을 주는 욕을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최소 한 개씩은 꼭 구비를 하셔가지고 가까이 두시면서 건강과 또 행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신대표님이 꼭 그런 계획, 그 다음에 발언 이런 데도 이렇게 실천이 될 길을 저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경제TV의 송재효 대표를 빌려줘서 임정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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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신선 대표와 이렇게 인터뷰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혁신성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사실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그것이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도움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이렇게 아트와트와 관련돼서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얼만큼 애용해 주느냐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트와트의 제품을 좀 보다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있도록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해줍니다 즐거 structural contains akt individuals hart